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고 휴가 중인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주율이 24%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좌편향된 매체들이 일제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보면 정치 많이 보는 기사 1번에서 5번까지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사입니다. 1번에서 5번까지.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판에 한겨레 나와 있는 기사인데 정치 많이 보는 기사 1번 폭발 직전 국민의힘 지주율 10% 될 수도 컨트롤타워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있느냐 이렇게 흔들어 놓고 컨트롤타월이 있냐 걱정하는 듯한 기사입니다. 두 번째 장재원. 장재원은 성의 세계인 노비다. 이준석 맹폭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맹폭. 내부 총질 정맹 비판했다. 이준석을 빌려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장재원까지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세 번째 한겨레에서 많이 본 정치기사. 윤석열 대통령 지주율 24%까지 추락했다. 보수청도 사안을 해줬다. 보수청도 사안을 해줬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간이 말해본 기사 네 번째. 십상시 아니고 육상시다. 박홍건 저격한 윤 대통령 책 측근 누군가. 그러니까 6명의 검찰 출신들 가지고 박홍건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를 인사세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난다 하는 식으로 계속 공시를 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가 공덕포차 해가지고 김건희, 이준석 리스크보다 더 큰 윤석열 리스크. 이게 지금 한겨레신문에 가장 많이 보는 기사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전부 다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기사들입니다. 이런 식의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기사를 단 한 건이라도 이런 식의 써서 이렇게 정치 말해본 기사를 쭉 올려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올려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좀 지났는데 대통령, 두 달 좀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가 비례하면 무슨 큰 경턴 종지할 정치의 실패가 있어서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이를 공개하고 있는가? 이거는 전형적으로 흔들기, 전형적으로 선전선동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했던 그 행태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JTBC에서 태블릿 PC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 들었을 땐 연설문을 고쳤다 하니까 그때부터 일제히 전 언론이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금정도 하지 않고 박근혜 또 누구 만났다, 박근혜 또 이런 일 했다, 주사 맞았다, 얼굴 수술했다, 박근혜 구술했다 온갖 걸 다 갖다 놔도 누구 하나 문제 삼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정치 많이 보는 기사 1번, 이걸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폭발 직전 국민의힘, 지지율 10% 될 수도 컨트롤 타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익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처리한 건데 이게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한겨레 형량으로 봐서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한겨레에다가 하소연할 줄 몰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자 여권의 난맥상의 답답함을 토로하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의 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수뇌부가 우리 얘기는 안 듣는 것 같아. 한겨레가 제대로 좀 더 지적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한겨레 기자 보고 이렇게 지금 말 안 듣는다. 지도부가. 한겨레가 좀 기사를 야무지게 써서 야단 좀 쳐다. 이런 부탁을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하소연은 썬소리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내부적인 분위기의 반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비방한 사실이 알려지고 실제 징계로 이어지면서 대통령한테 지키면 끝장이라는 공포는 더욱 커졌다. 한중진 의원은 얘기를 하면 경청하고 그럴 수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반발로 비치니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한겨레신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분고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비방한 사실이 알려지고 실제로 징계로 이어지면서 징계는 그전에 벌써 했습니다. 징계는 벌써 했고 그리고 이게 징계 명분은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은 성상납과 그리고 그 증거인면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에게 지키면 끝장이다. 대통령에게 지키더라도 당에서 이준석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줬던 것입니다. 품어줬다. 한 번은 울산에 내려가고 또 한 번은 의원총회에서 징계를 하려고 탄핵하려고 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품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경청하지 않고 말을 하고 싶어도 반발로 비춰지니까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구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웅 의원을 제외한 89명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침묵이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 탓에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적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만 할까?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여기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자유고 의총에 참석하는 것도 자유고 그런데 마치 이 기사를 읽어보면 국민의힘이 군사 독재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태경이 그렇고 김웅이 그렇고 허은하 그렇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반대 입장을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해왔다니까요.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위기를 자초하고 호련히 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불만도 다음과 같이 폭발 직전이다. 위기를 자초하고 호련히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위기를. 그러니까 무슨 위기인가? 이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의 실체가 뭔가? 사실 위기라고 하는 실체가 한겨레신문이나 경량신문이나 지금 KBS나 MBC나 이런 매체들이 만들어놓은 거 아닌가?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함께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계속 그걸 확대해서 만들어놓은 위기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무슨 잘못한 게 있었나?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5세 어린이까지 조기 입학시킨다 하는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수정하라. 의견을 들으라고 했고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했고 많은 것 중에서도 잘못이 있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거기는 지지율이 40%고 여기는 지금 20%인데 다시 10%로 간다 하고 은포를 놓고 있는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지율 중계방송을 하면서 덧떨어진다. 마법을 걸고 있는 세력들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러스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로 가름한 건 중국을 의식한 절충적 제수처이기도 하지만 여당 안에서는 한미동맹을 무시했다는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한겨레가 언제 한미동맹을 그렇게 중요시한 매체가 아니라는 걸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 겸손하지 않은 데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설을 많이 만들어서 이를 보탰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휴가를 가냐. 민생 날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건 직무 태만이다. 대통령은 2년 뒤 총선, 5년 뒤 대선에서 평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국정평가는 하루하루 쌓이는 거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라고 가로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중진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 이야기를 들어놓고 국민의힘이라고 적은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입니다. 대통령이 겸손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구설을 만들었다. 원내대표가 구설을 만든 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휴가를 가냐. 참 이걸 보면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그러면 이런 휴가, 전쟁터에서 군인들 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통령이 휴가 못 간다? 휴가 가려고 집안까지 갔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준석 사태, 권성동 사태 생기니까 다시 안 가고 서울에 내려왔는데 서울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휴가 간 거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라고 이렇게 가로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뒤에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완전 개판이다. 경제가 펌팩트 스톰음이고 낸시 펠러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는데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동네 구멍가게도 사장도 휴가 갔다고 이렇게 안 한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미국 현직 하원의장이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휴가 갔다고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왜 한미동맹을 그렇게 외쳤나? 대통령실은 한 번 쓴 사람 계속 쓴다는 영웅의식에 빠져 있지 말고 제대로 된 군기반정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10%도 곧 온다. 이거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겨레가 적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군기반정을 세워라 그러면 거기 또 윤회관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면 윤회관이다, 칩상시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겨레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지금 여기 인터뷰하는 사람도 국민의힘 당직자라고 하면 당직자라고 하면 당의 핵심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겨레에 이를 받히듯이 이렇게 쓴 거 맞을까? 이러니까 국민이 이거 보고 큰일 났겠구나. 한겨레신문 안에 당직자 국민의힘 당직자도 이렇게 제보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말들이 얼마나 윤회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동네 구멍가게 사정도 휴가 왔다고 이렇게는 안 한다.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뭘 하면 당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독재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개판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다. 저는 이 국민의힘 당직자로 써놨는데 이게 당직자가 아니라 한겨레신문에서 그냥 쓴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됩니다. 자 그리 놓고 다시 또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을 읽지 못하고 이전이 민심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다. 강성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순의 교육부 장관 교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야당이 실을 하는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건설업체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저나 또 지난번에 나왔던 사적 채용 등은 대통령실의 특수성, 보완, 국정철학 등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측면만 보고 사적 인연 때문이라고 보는 건 일방적 프레임이라고 프레임 공격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아전인수식 해석 국민의힘의 한초선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의 잣대가 본인에게는 관대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엄격한 칼잡이였지만 지금은 법과 원칙을 본인에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이걸 보면 얼마나 한겨레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정치 많이 보는 게 있어 다섯 개 모두가 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이 폭발 직진의 국민의힘 지지율 10%도 될 수가 있다. 컨트롤타워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고 더 내려앉으라. 더 꺼져라.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기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